자 그 다음은 또 다른 법적 분쟁 소식인데 이거를 지금 사실 본가에서 다뤄야 되나 지금 이걸 고깃집에서 다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디더님이 그냥 여기다 붙여버리신 관계로 그냥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본가로 녹이시죠 이미 늦었어요 아마 본가에서도 잠깐 다루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 만중립성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 자체는 본가가 좀 더 어울리긴 합니다 그래서 본가에서도 따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네이버 바이브 했었을 때처럼 하여튼 그래서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거는 사실 곪고 곪았던 게 터진 거죠 기어이 그렇죠 한 300만 년 곪았던 게 터졌어요 드디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SK 브로드밴드 해외망이 그지 같아요 우리집이 SKB인데 제가 팟캐스트 녹음할 때나 아니면 회사 화상이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빼고는 무조건 VPN 켜놔요 안 그러면 해외망이 너무 느리거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캐시 서버가 우리나라에서 LG U플러스 데이터센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LG U플러스가 제일 빨라요 그거 빼면 그거 없었으면 아마 KT가 제일 빨랐을 거고 근데 이제 캐시 서버가 U플러스에 있는 관계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아마 SKB 데이터센터에다가 역시 똑같이 캐시 서버를 설치를 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걸 우리가 다 대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SKB는 그건 모르겠고 망사용 용어라 내놔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해외망 인프라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건 우리가 옛날에 다루던 얘기 소리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사실상 림보가 됐어요 아무데도 못 가고 서로 하는 말이 다 되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가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소송 내용이 뭐냐면 넷플릭스와 트래픽과 관련해 망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 존재 확인의 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중립성 얘기예요 I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겠죠 망중립성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접속하려는 곳이 어느 곳이든 공평하게 속도나 아니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취급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SKB가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잘못된 관습 중 하나가 제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러한 콘텐츠 우리나라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에서 이 통신사들한테 망의 이용료를 내요 왜냐하면 SKB든 KT든 얘네들의 주장은 우리가 너네들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을 관리를 하니까 너희들은 우리 망을 엄청 많이 쓰지 않느냐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너희들도 망 이용료를 내놔라 약간 배달의 민족 사태랑 비슷해요 배달의 민족 사태는 저희가 본가에서 다뤘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 사태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이번 달부터는 수수료 고정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광고로 운영을 했지만 그런데 광고를 많이 안 하시던 분들은 이 수수료가 5.8%인가 그런데 월 매출에서 엄청나죠 안 그래도 좀 마지는 없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던 소식인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이제 본가에서 제시했던 해결책은 아니 그 무조건 다 음식점 사장님한테서 거둘 게 아니라 사용자들한테서 거둬야 되는 거 사용자들한테서도 거둬야 되지 않겠냐 사용자들은 나가지 않고 그냥 배달의 민족 써서 이거 하는 건데 아니 이 사람들도 지불을 해야 그 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양쪽에서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배달의 민족 사정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게 수수료 정책을 한 것도 사실 물론 뭐 그 뭐 이게 그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기존의 이제 광고 모델이 이제 뭐 돈 많은 식당들이 그냥 광고로 꽂아서 이게 소위 깃발 꽂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네들도 좀 매출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 공유사업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돈이 안 벌리는 바닥이거든요 우버로 보세요 만년적자 내가 이 소리도 본 거 했었어 하여튼 이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를 일수전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SKB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럼 그 끝에는 우리가 있죠 사용자가 있죠 넷플릭스를 보는 우리가 있고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을 시키는 우리가 있어요 자 이미 통일 그러니까 좀 관계가 반대인 거죠 왜냐하면은 배달의 민족은 현재 배달의 민족은 사용자한테서는 거의 가져가는 게 없고 이제 거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그 음식점 사장님한테도 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B는 고객한테서 돈을 받아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니 뭐 넷플릭스는 자기네들이 SKB에 그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랬댑니까 아니 뭐 우리가 SKB로 진출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을 진출했더니 SKB가 있었고 SKB 통해서 어쩌다 보니 SKB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SKB는 사실 당연히 자기네들 망 관리는 사용자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만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망중립성이 요진 이거예요 어차피 ISP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들한테서 돈을 받으니까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들이 아 우리 SKB한테 야 니네들 넷플릭스 엄청나게 느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얘네들이 해결을 해야죠 돈을 받아 먹을 거면은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지금 SKB 입장은 뭐냐면은 넷플릭스 너희들이 우리 망을 어? 과부화를 해서 지금 인터넷이 우리 망 인터넷이 죄다 느려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분위기 깨졌으니까 너희가 책임져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망 사용료를 이렇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망중립성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관행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이제 망중립성 그 정책을 이제 하면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트럼프가 그걸 다 없앴죠 트럼프 하여튼 하여튼 그 그 하여튼 근데 여전히 주별로는 망중립성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어차피 이 ISP들이 그 해당 주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국가 전체에서 같은 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련 법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 되게 돌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되게 돌고 돌았네요 쓸데없이 그래서 그래서 넷플릭스 SK비는 넷플릭스한테 계속 그 사용 그건 모르고 캐시 서버 이런 거 모르겠고 망 사용료나 지급을 해 라는 식으로 버틴겼고 넷플릭스는 보다 못해 결국은 소송을 건 거죠 이래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까 앞에서 웨이브가 SK 거잖아요 존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중립성이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이게 네 그쵸 왜냐하면 옛날에 그 그 이제 SK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SKT를 사용을 하면 멜론이 데이터에서 차감이 안됐죠 아 그렇구나 그것도 만중립성 위방입니다 왜냐 모든 모든 데이터는 공평하게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멜론이 SKT 계열사든 아니든 얘네들을 통해서 쓰는 데이터도 차감이 돼야 돼요 망중립성에 따르면 모두가 공평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한테 우선권을 준 거잖아요 데이터 차감을 면제해주겠다는 거는 얘네들을 더 이 트래픽을 더 뭐라 그래 우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대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이게 사용자한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도 망중립성 위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망중립성이라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좀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그 반대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망중립성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여러분 멜론 열심히 들으시는데 열심히 데이터가 달았겠죠 그렇겠죠 저는 사실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미리 와이파이에서 다 로컬로 내려받아서 씁니다만 뭐 어찌되든 그건 그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게 굉장히 기대되는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도 이직거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음 미국에서도 미국 ISPD랑 열심히 싸웠어요 이걸 갖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과연 넷플릭스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넷플릭스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딱히 제가 보는 것도 많지도 않고요 하여튼 그런데 제가 넷플릭스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응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러한 망중립성을 망중립성이라는 그거를 위해서 그 이상 이상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가 가치 그래요 가치 좋네 그 가치를 위해서는 넷플릭스 응원해야 될 것 같다고 봐요 그 아니 그런거죠 아니 넷플릭스가 진해 망해서 SK 브로드밴드 망해서 불리하면은 진해도 SK 브로드밴드 손해죠 사람들이 넷플릭스 왜 이렇게 느려 아 옆에 KT가 더 빠르대 그러면 아 KT로 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요 요즘 보니까 그 해지 사유가 넷플릭스 안 나와서요 뭐에다 써먹을 건데 뭐에다 써먹을 건데 망중립망이용료 받아서 넷플릭스 안에서 그러면 망이용료 받으면은 마법같이 퀄리티가 나아지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곪고 곪고 곪았던 게 터졌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옛날부터 이거는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그렇게 심각하게 심각하게 트래픽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어 그냥 무마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 요즘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훨씬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트래픽이 정말로 폭발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 이게 더 문제가 더 심하게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건데 저는 어 이걸 통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넷플릭스가 잘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 상황을 물론 아 이게 사실 제가 이게 걱정스러운 거는 그 망중립성 이제 망이용료라는 게 너무나도 관례? 처럼 그게 돼버려서 쉬운 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어 망중립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도 좀 생각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네 아 뭔가 생각보다 길었는데 턱 턱 턱 턱 턱 턱 턱